너무 예쁘다. 응? 응. 네. 안 넘어져. 엄마가 비디오 찍고 있는데. 잘 찼어. 독차가 안 먹어. 나 백설공주 이제 똑똑해. 나 백설공주 이제 똑똑해. 똑똑해. 그럼 어떻게 하지? 말했어, 나. 그냥 네가 포기해, 그래. 근데 곰돌이 왕자님은? 왕자님 뭐라고 할게? 네가 집에 멍멍이 있어? 멍멍이 슬리퍼. 그리고 차. 조금 차. 그리고 빨간 차. 이거 슬리퍼 없어졌어. 집에 있는 거. 너 훔쳐봤어? 아니. 근데 왜 없어졌어? 강아지가 맞아왔어? 아니. 얘랑 이제 강아지 있어? 아니. 강아지가 안 키우고 싶어? 강아지가 있는데 나. 있어? 강아지 있냐? 네. 야옹이가 좋아? 강아지가 좋아? 어. 야옹이가 좋아? 강아지가 좋아? 어. 어. 이모 공준이의 보도 안 입었잖아. 응? 그리고 유리구조. 신데렐라 유리구도 안 신어. 어. 엄마. 엄마 악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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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왜 악어야? 얘가 다리의 풀이 뭐야 볼까? 큰 이모는. 예쁜 다리. 예쁜 다리. 큰 이모는. 토끼. 그리고. 그리고. 진찬 이모는. 그. 진찬 이모는. 개구리. 개구리. 엄마는. 엄마는 악어. 아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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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어. 아빠도 악어요? 어구. 초언니는? 어. 토끼. 초언니 토끼? 어. 야는? 어. 얘 아들. 작은 토끼. 야는 작은 토끼? 응. 아니야 얘 아들. 똥파리.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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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찬 이모가 개구리 됐어? 응. 웃기다. 음. 야야 옆으로 입자 이제. 아아아아아. 다시. 우리 비행기. pien아야 우리 옆으로. 응. 너는. 노란색 신발 노란색 옷 너무 예쁘다. 어. 너무 예쁘다. 응. 신발 제일 예쁘다. 응. 어 그럼. 노란색 나랑 똑같은 색깔이네. 응. 나 이름 하나만 만들어줘. 나는 이름이 없어. 어. 최초샤. 최초샤? 그건 네 이름, 초아 언니 중국 이름 최초샤잖아. 근데 저 꽃 이름이 최초샤야? 아니. 그럼 다른 이름 지어줄 거야? 아, 딱해. 무슨 이름? 최파추. 최파추? 응. 끝.